성박숲 저는 지금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성박숲에 나와 있습니다. 성박계 조성된 숲이라는 단순한 이름 뒤에는 다양한 성주의 역사와 생활사가 담겨 있습니다. 1999년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 관리되고 있는 성박숲은 성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풍수지리설에 의한 비보 임수인 동시에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풍경이 아름다워 이곳 저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매년 열리는 성주생명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의 산책공간, 생활체육활동공간 등 다양한 주민생활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주의 500년 왕버들숲, 성박숲은 2020년 언택트 관광지 백선에 선정됐고 한국 관광의 별에도 추천되며 성주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